엑스컬리워 어? 좋냐? 하나, 둘, 셋! 1대 0! 하나, 둘, 셋! 삼촌 빼니까 산산구박이 났어!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너 이거 잘 봐! 카메라 돌려보면 알아! 어? 넌 바깥으로 빠졌어, 안 빠졌어? 삼촌 붙여줬잖아! 아니, 근데 넌 바깥으로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거지? 안녕하세요, 잠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영시럽과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그 중에서 제노 엑스칼리버 MI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17,2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우리 연서가 예전에 이거 별로 안 갖고 놀아서 에이, 이제 뭐 안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땡겨가지고 또 사다라고도 조르더라고요.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카이저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쏘드 런처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와 디스크 드라이버 등이 있어서 다양하게 교체를 하셔서 창작을 하셔서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도 만드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피니쉬 해가지고 공격력 목요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 검을 뽑듯이 쫙 잡아 땡기시면 되는데 두 개의 슈퍼가 변형이 가능한데 노멀사이드와 파워사이드 강력슛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제품을 개봉하시면 올바른 놀이 설명서 해가지고요. 앞뒷장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고 베이블러 버스터 뭐 세 가지 방법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들어가 있고요. 베이코드 카드 해가지고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 자,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타카나토미 아주 스티커 붙이려면 귀찮은 장난감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요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 아주 멋진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자,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옥스포드에서 나오는 원타기 기사라는 제품인데 거기서 아더왕이 저 칼을 뽑아가지고 자, 그 신하들을 데리고 딱 그 영국을 뭐 통일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게 엑스칼리버 칼이라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약간 좀 쇠로들에 있어서 약간 좀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자, 들어가 있는 자, 오, 멋있게는 생겼다. 이래서 연서가 탐냈나? 자, 하여튼 요거 드라이버 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드런처하고 그 다음에 와인더 해가지고 요거 잡아당기는 거 와인더 요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자, 베이블레이드를 조립하시는 방법은 뒤쪽에 요쪽을 자, 밑에다가 끼워서 요쪽으로 요렇게 어, 요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어, 뒤쪽에다가 넣어주시면서 자, 돌려줍시다. 자, 제대로 들어가라. 자, 돌려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반대쪽으로 어, 쇠 쪽이 돌게 되시면 자, 요게 장착이 된 겁니다. 장착이 되고요. 위쪽에 스티커도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패스 하도록 하고 요게 하나만 붙여볼까요? 단은 안 붙이고 일부만 붙였는데요. 어, 타카라토미 같은 분 비드맨도 그렇고 어, 좀 스티커들이 작아가지고 좀 붙이려면은 조금 섬세해야 됩니다. 이쑤시개나 그런걸로 잘 이용해서 붙이시면 될 것 같은데 붙이면 확실히 이쁘긴 이쁘긴 하죠. 요 특게나 요새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드 와인더인데요. 스티커를 이렇게 이쪽에다 붙여주시면 좀 이쁘게 되니까 붙여주시고 자, 요거는 앞뒤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끼워서 주신 다음에 돌려주시게 되면 자, 들어가라.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소드 와인더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밖에 연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안 돌아갑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쪽은 여기 쪽니가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어, 톱니가 길게 돼 있어서 요거 이제 그 파워 사이드 강력한 슛을 쏘시는 거고 요거는 노멀 사이드 안정된 슛을 쏜다고 돼 있는데 자, 남자는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파워 갖다 키워주시고 자, 요거를 자, 장착해서 자, 돌려주신 다음에 자, 한번 발사 자, 하시게 되면 오우 자, 상당히 강력하게 자, 돌아가서 자, 이렇게 경계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죠? 자, 이거는 베이블리드 스타디움 해가지고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요 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죠? 자, 여기다가 지금은 우리 연결이 없어서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이따 오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강력하게 슝! 발사해서 자, 밖으로 떨어지시게 되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친구랑 둘이서 동시에 팽이를 던지셔가지고 어, 퍼스트 피니쉬 뭐, 버스트 피니쉬 해가지고요 부딪쳐서 상대방이 요게 이제 분리가 돼 버린다 어, 이게 좀 약간 좀 잘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상대방이 강력하게 충격을 받아서 분리가 되면 지는 거고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 옆에 어, 옆에 보시게 되면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요런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 튕겨 나가게 돼도 어, 지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이제 그 스핀 피니쉬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 건데 뭐, 세 가지로 어, 배틀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서랑 따먹기로 했는데 어, 뜰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다! 우리 연서 왔네요 후지야, 그렇게 좋냐? 세 판이야 응, 자, 시작 첫 번째는 어, 팽이가 부서지도 지는 거고 응 두 번째는 바깥으로 이거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것도 지는 거고 응 그 다음에도 안 지면은 누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삼주는 좀 구닥다리 제품으로 자, 했어 하하, 구닥다리 자, 준비하시고 세 판 하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으이, 으이, 으이 으이, 가자 1대 0 아, 잠깐만, 얘가 왜 이렇게 약하지? 하하, 삼준 아빠는 이겼고요 자 이런! 으아, 사악인가? 어, 사악이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 삼준이 약하냐? 딱히 감아주시고 하나, 둘, 셋 아, 삼존 빼고 산산조각이 났어 야, 이게 얼마나 센데, 삼산조각? 으이, 어떡하냐 아, 아빠라 1대 1이야? 어, 이거 가져가 하하하하 아, 잠깐만 잠깐만 너 이번 판 진 다음에 뭐 울고, 떼쓰고 그런 게 없기야? 어 어? 남자답게 어? 진짜? 잠깐만 잠깐만 삼촌 준비 안 했어 자, 어우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여기서 떨어져도 지는 거야? 어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너 이거 잘 봐 카메라 돌려보면 알아? 너 바깥으로 빠졌어? 안 빠졌어? 삼촌 붙여줬잖아 아니 근데 넌 바깥으로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거지?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야 어 삼촌과 약간 아 왜 계속 약간 왜 빠? 자 마지막 판 갑시다 준비 하나 둘 셋 바깥으로 따라서 버린다니 좋겠다 김연성 엑스컬리버 이렇게 두고 부위 한번 해봐 엑스컬리버 어? 좋냐? 재밌게 갖고 노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인사 이쁘게 하시고요 네 재밌게 갖고 노시고요 한 17,000원 정도 되는 제품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인터넷을 하시면 또 저렴한데 양성아 이건 빨리 사달라고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또 인터넷을 구입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세요 찍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